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자기소개의 탈인되기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비로재쌤입니다. 네, 저는 소민쌤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자기소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소개는 면접이나 모임,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친구를 할 때 자주 쓰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기소개의 기본 구성과 몇 가지 팁을 말씀드릴게요. 자기소개는 그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요. 첫 번째는 임사와 간단한 소개예요. 둘째는 우리의 경험과 강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는 마무리하는 인사죠. 맞아요. 가장 먼저 청중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면서 시작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저는 정소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같은 표현이 있겠어요. 네, 이어서 우리가 본인의 경험과 강점을 간략하게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에서는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과시가 아닌 공감이에요. 네, 공감을 잘 이끌어내는 게 중요한데요. 여러분의 경험을 솔직하고 진솔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했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협업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같은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자기소개에서도 강조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만의 어떤 득색이 있는지, 득색을 드러내는 것을 얘기해줘야 되고, 그리고 어떤 것이 저를 독특하게 만들고, 그리고 저는 어떤 가치를 더할 수 있는지를 잘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저는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이를 디자인에 녹여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경험이 저의 창의성을 키우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의할 종들인데요. 첫째는 너무 길지 않게 간략하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둘째, 너무 자세한 개인적인 정보는 피해야 해요. 적절한 수준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셋째, 말할 때 너무 자신감이 넘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으면서도 우리가 겸손하게 말을 해야 돼요. 또 실제로 연습해보면서 여러분만의 스타일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는 표정, 표정 관리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외국인들이, 특히 소양 사람들이 계속 웃으면서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모든 감정이 딱 얼굴에서 보여요, 쓰여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몇 번 했을 때는 주변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너무 진지하게 한다. 뭐 화난 것처럼 보인다. 뭐 미소가 치워지지 않는다 얼굴에서. 그래서 한국 문화는 좀 다르니까 되도록 예쁜 표정으로 미소를 웃지 말고 미소를 좀 지으면서 인사를 하셔야 돼요. 자기소개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인상 쓰면서 하면 보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듣지 않도록 표정 관리도 잘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도 잊지 말아주세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어서 우리를 시청하고 싶으시면 알림 버튼도 눌러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훨씬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